문재인, 조국.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한번 쭉 돌려주세요. 이런저런 사진들을 올렸어요. 정확히 제가 알기로 한 11장 정도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저렇게 독주를 함께했다. 안주로는 좀 회가 나온 것 같고 이 사진들을 언론이 공개한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11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나 조국.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하 내년 4월 총선에 사실상 조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긴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지역구까지 거론됩니다. 서울 관악합 주소지가 조 전 장관의 주소지가 지금 관악이라고 하고 경남 창원 진해구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이 진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악합 아니면 진해구 여기에 조 전 장관이 출마를 사실상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의 사진을 스스로 11장 공개하고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적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김 대변인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조 전 장관께서 멸문지화를 당하셨다 그리고 무관지옥 이런 단어들을 쓰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늘 마음의 빛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두 분은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북콘서트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북콘서트에서 지난번에 전주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조판사였는데 지금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정책보를 하겠다 안 하겠다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것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3년 6개월 만에 지금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동안의 여론들을 보아하니 조금 한 발 더 정치를 재개하겠다라는 행보 쪽으로 가까이 간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멋있는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지도 나침반도 없이 길 없는 길 가시려면요. 이렇게 나무 찍어내는 칼 같은 것도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선구자가 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길 없는 길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 그거는 가지 않은 길인데 이분은 길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시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과연 지금 북콘서트 하시면서도 따님인 조민희 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연이어 이어가고 계시는데 과연 이 염치라는 것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지난 그 행보에 의해서 나라가 반쪽나다시피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실제로 재판 중이시잖아요. 1심에서 2년 실형 선고를 받으신 분인데 아무리 민주당에서 공천 룰을 바꿔서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공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그래도 본인 갈 길은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연관이 총선에 사실상 출마하려고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한 명의 의원도 조 전 장관 출마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고. 한 명의 국민의힘 최고는 조 전 장관 출마요? 100%가 아니고 200% 출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좋습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학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길이 없는 길이긴 하죠. 원래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총선에 나가는 게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없는 길을 얼마 전에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요.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되지 않으면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한 길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조국 전 장관이 나라고 못 나갈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나갈 마음이 거의 100%를 넘어 200%인 것 같고. 글쎄요, 지금 조국 일가 재판 상황. 조국, 정경심, 조민 씨 상황이 이러합니다. 조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결론을 내는가, 삶과 공적인 생활을 어떻게 끝내는가가 우리 시대의 양심과 도덕이 어느 정도 살아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올린 사진들과 메시지를 보면서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민주당 진영에서 이제 불을 떼면서 점점점 그분이 출마가 정당하고 당연하다. 그 진영을 뭉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깃발로 사용하는 그런 구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쉽게 죽지 않는다. 역시 쉽게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끝을 내야겠다. 저런 내로남불 세력, 운동권 세력, 자신들의 과오, 자신들의 잘못한 것은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이를 악물고 넘어가는 저런 내로남불 세력이 다시는 공공 영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제 옆에 앉아계시는 장 최고가 돌아가면서 지도부가 한마디씩 하는데 장 최고가 오늘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꽤 많이 했더군요. 네, 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대환영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환영이라고 그랬어요? 네,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또 부동산 망친 김현미 전 장관, 소득주도 성장 무리하게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선 전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 그냥 다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나 이 같은 내로남불 인사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국민의 심판 다시 한번 받고 싶다면 국민들께서 뜨겁게 회초리 내려쳐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면 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실 다음 총선에 이만한 호재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출마하든 또 어디로 출마하든 그 향방까지 제가 짐작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멀쩡하게 입시비례 안 저지르고 대학 정정당당하게 간 후보만 내세워도 대립각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징역 2년이라는 1심 선고가 주어진 상황에서 물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기한은 좀 남았습니다만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정치와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매우 불온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옳지 않은 방향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동안과는 약간 좀 다른 행보를 보였죠? 저렇게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던 사진을 스스로 공개하고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뭔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놓고요. 향후 행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